다는 그런게 아니죠. 기타 띵가 이마진 할 수 있을까요? 휘어지는 모니터로, 그 다음에 투명한 아이패드라든지 여러가지 기기들은 지금 벌써 만들어져 있어요. 그 다음에 특징적인게 하나가 혹시 있는데 그걸 모르실 텐데. 저기 보면 그 한자가 말이다. 그니까 한자가 뭘 암시하는지 한번 응원해 볼까요? ko 색사람이 부탁드립니다. 저번에 올itated, canım? 왜 지금 뭐라고 하는yy? 그 보이랑 ihremoff τα дома. businesses 만들어라. penting하고 아이를 사용할 거예요. 왜냐하면 남자인 한국인 avanz사? 例 8, ability 전sembогод 졸업은 kennen. 중국이 부산하는 거 맞습니다. 약간 진한. 이분이 맞습니다. 이분이 맞습니다. 이분이 맞습니다. 이분이 맞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장, 특히 스마트 디지 시장은 중국이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. 북한 진한 마주 목숨이 지나가면 주문한 어른이 바니에서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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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은 올해 만든 다시 2014년도에서부터의 미래, 미래의 교실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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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